퀴즈의 생방은 공백님께 더 많이 몰라서 아까 생성 보니까 3명이더구만 뭐요? 뭐? 뭐? 뭐랜가? 아니 트위치만으로는 생방이요 어쩌라고요? 아까 룩이 2층에 있었어요 생성 지금 그리고 방패병 죽은거 알고 있어요? 죽었다고? 뭔 소리야? 앉으면 이렇게 뚝배기가 보여요 어 뭐야? 상관없어요 뚝배기 안맞으면 되지 그럼 본인이 안맞는다고 안맞아 예 아 진짜 아래 저한테 방금 2층에 진짜 안나 뭐야 어잉? 아 망했다 뭐야 근데 왜 그게 안보이는지 아.. 뭐야 인질이야? 물만? 예 물만 등폼은 여기 뚫고 지나갑시다 아.. 여기 뚫어드릴게요 아 여기 물 없구나 왜 물 없구나 네 문장라 밀시 물어보는거 정창 안파있어 장창 안파있어 1층 하나 있네 저거 약간 전기뽑을 때 해파리가 전기 쏘는 것 같아요 어그러워졌고 한 개 아무것도 없죠? 갈릭 킬하고 있습니다 어? 어? 와아 아 네덜 쏘니까 왜 죽어? 아 여봐야 네덜 쏘니까 죽어버리네 아! 날아갔어 야 진짜 갈릭 같이 가 로드 쏜다 로드 쏜다 로드 쏜다 오우씨 저거 에코드론이 안 이러면 염화 뿌릴까? 여기 에코드론이 있는데 확실한거는 천장있어요 지금 저 아이큐가 안높아가지고 어 코시 1층에 있나? 뭐 저 애가 울고 있는데 응선 들어가자마자 여기 뒤에 있어요 패자 끌때 진짜 실력이 나오나 에코토로 안에 있어요 안에 기자네 이겨야 할 때 지고 져야 할 때 이기는거 아니야 그거에요 아 로드 내껀데 야 어 야 장면섭스에 인지로 있었뻔 했네 아니 인지 고개 숙소 있었는데 오 오 마크 2킬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입니다 밖에서는 어딘지 아는데 안에서는 어딘지 모르겠어 안습 안구 안구의 스키찬 이거 완전 아니다 예? 님들 꿀팁 적들 불러내는 방법 여기 나이스 계단 이쪽 계단 어우 GG 뻔했다 킬 주세요 나이스 가만히 있어 그래 이쪽 계단 이쪽 계단 제가 보이는 쪽으로 와봐 지금 스캔 있어봐 잠깐만요 왜요 저쪽 7 두 개 자 이쪽 땡큐 어디라고? 아 오케이 아 아 도바퀴 내비 두지 아 뭐야 이게 밖에 낭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잖아 이거 좀 헷갈려요 이거 뭐야 이게 바라스도 왜 이래 저요 아니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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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차이 있는거야 핑차이가 있다고? 아니야 아까전에 객70으로 뛰어던데 닥터 왜 이렇게 쎄까매졌냐 와 이걸 소음기충이 야 5 4 3 킬수 5 4 3 2 1 야 멋있다 아싸 저택이다 공진씨 말씀이 맞네 아니 저기요 오케이 너 하운감 보자 내가 없어버린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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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기버치님인가? 오우 뒤질뻔 했다 야 무브라이크 무브라이크 지금 누구지? 저 여기 끼워낼테니까 수술 좀 해줘요 IPC 칠하 형 수술 어 죽여버릴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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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엉금 피어서도 오우 나 사람이야 감논했네 역시 시 역시 곰복겜 역시 곰복겜 본인이 아니 뭐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이 신체인줄 알았는데 사람이야 화장실에 누겠어 누가 있어 싹 상탈 strateg 주변 의무부 아 뭐야 그거 빗머리에 있었는데 자기 방에 하나 있어 아이패 저기 저기 오른쪽 외부쪽 가벼이라 뭐야 아 저 큰 방 안에 큰방 큰방 했다 아 뭐야 이거 와 생선이 크로스하겠지 들어가 뭐해 남자는 싸워야지 무서워요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맨날 생선 남자는 뭐해야지 이러면서 성적 차별 발언하면서 이거는 못하니 오른쪽으로 쐈다 큰빈가 누가 되지 큰빈가 누가 되지 어 어제 핀 진짜 좋아 막 40인 나오네 아 칼빵을 해야지 왜 성장으로 벗겨 아잇 아잇 아아 맞췄어? 아 샷건리네 아 샷건리네 아 아깝다 음 0 0 0 4 아 브릿지 있다 브릿지 브릿지 어디요 아니 브릿지 있다고 밑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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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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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퓨즈방패 주방에 있다고요? 여기 하나, 블리츠 여기 블리츠 들리는데? 밖에 있다 아, 피저 내가 죽였어 아, 아닌가? 아, 이거 누구지? 아, 트위치인가? 퓨즈 겁나 못산다, 한 발도 못 맞추고 있어 들리는데? 나이스! 퓨즈! 불비 어디있어? 몰라, 주방장 밖에서 왔다 어, 아까 안방은 올라온거 같던데 이게 드론 못나 됐다, 드론 부셨다 주방 근처? 마스 조, 마스 조준이 안돼 주방에 있나? 잠깐만요 제가 스킨할게요 어, 있다 잡힌다 갈래, 여기 잡힌다 여기 어딘가에 아, 위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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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여기, 여기, 옥상 여기, 여기, 옥상 지금 핑 찍은데, 옥상 왜? 뭐야? 지금 또 안 잡혀 어, 나이스 야, 이거 펄스 작건 반동 되게 싸졌네 뭐요? 무슨 총, 무슨 모든 총들은 쟤 다 무한동 총인지요 예? 어? 총이란건 원래 그거 무반동 아닌가? 메이저 나가면서 총이란건 원래 조준 안하고 쏘는거 아닌가? 어디로 갈래? 뭐야, 얘 뭐야, 얘네 지하러 간다 지하러 간다 지하러 간다 지하러 간다 지하러 간다 세구 쌀아러 갔어 여기 아, 빨리 뚫어 여기 승질이야 우리 위치 듣겠어요? 차고 쪽에 응? 반말? 네 얘는 또 아까, 똑같애요? 이 집 네 아, 카베이라 지하에 데리크하고 있네 와우 카베이라 여기 있었어 야, 이거 바닥 공사를 해줘야 된다 미라가 거기서 막 됐어 죽다 살았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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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장실 미라 사망 뭐야, 안 죽어 저 방 안에 피 없어요 그래, 여길, 여길 좀 더 줘 아, 거기 잘못, 잘못 죽었어 안 돼 여기, 여기, 여기 해야 되는데 어, 잡았다 오 오, 오 씨 헥스, 헥스, 헥스 헥스 아, 이거 갓 게임 진짜 이거 아직도 이어 오고 있네 아, 이거 왜 새로만 터져 아, 이거 왜 새로만 터져 시바나버그 아직도 있어, 이거 야, 뜯었다 아, 이거 시바나버그 뭔데 아니 아, 뒤에 있었구나 아니, 시바나버그 뭔데 왜 이거 한 줄로 뚫려 괜찮아요? 흐 역시 시바나가 시바나였네 흐흐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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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재산이다 매치포인트 몬탱치, 몬탱, 몬탱, 일러갔어요, 일러 로드, 그쪽 갔다왜, 로드 왼쪽 흐흐흐흐 흐흐흐 반항 죄송합니다 매치 포인트 몬탱 치.. 몬탱 일로갔어요 일로 로드 그쪽 갔다.. 로드 왼쪽 님 바로 왼쪽이.. 네.. 님 바로 왼쪽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그냥 방패로 뚫고 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숨삭댕이네 칼빵하는거야? 총을 쏜거야 아니 이거 뚫댕이 맞네? 아이고이씨 아 이거 안 뚫리구나 안 뚫린 백이네 마이스트로 이거 이제 안 돌아가네 원래 죽으면 안 돌아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마이스트로도 어디서 죽었네 차고.. 차고에 한 명 있어요 오 뭐야 이거 여기 있어요 라이언 뭐하는 놈이야 여기 하나 여깄어요 올라갔어요 하나 여기 라이언 뭐지? 레.. 레페타 올라갔어요 드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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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 더 차고 하나 더 아 저거 어떻게 나가서 잡을 수가 없네 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여기 하나 있어요 진짜 핑크젠트 하나 있어요 아직 있어요 여기 좀만 더 해야겠네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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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뛰었어요 빨리 뛰어서 다가서 잡으세요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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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몽찐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라스트 몽찐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 빨리 거기 여기 해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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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진 잘 아는데? 얘 몽진 좀 해보낸데? 역시 3장 답은 몽진이랑 싸우면 안돼 얘 몽진 좀 해보낸데? 뭐야? 아 얘 좀 해보내 죽음 조금 해봤지만 눈은 안좋아 아 비지라스는 진작에 잡았을텐데 찍지마 찍지마요 방탄캠이다 못 부순다 야 이거 방탄유리야 문 앞에 서있으면 말해줄테니까 그냥 사건대고 대기타고 있어봐 왼쪽 문? 왼쪽 문 오면 말해줄테니까 아까 몬탱 제가 한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들어갔다 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이 누가 떨어졌냐 생산 샷반이 났어 아 샷반이라 건축이 났잖아 이거 설마 진다고?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나이스 아까 몬탱 제가 샷간대 맞추고 브리핑 브리핑 오셨다 브리핑이요? 니 몽글리 브리핑 아 저 샷간반도 너무 심했다 진짜 여러분들 빡빡이가 승량입니다 약간 원숭이처로 승량인데 뭐? 제가 왜 이렇게 원숭이처럼 변했냐 그니까 원숭이처럼 변했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엔비디아 RTX 레이 트레이싱 키면 저런 느낌 듭니다 네 그럽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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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잡았어 월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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